한동훈 위원장 쪽 얘기가 상당히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이 공천받을 때 단수 공천받을 때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작년에 4천만 원 선거운동 지방선거 나간 사람한테 상납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수사도 받고 서울시 산하에 어디 사장 내정됐다가 또 무산되기도 하고 당원권 정지도 됐었거든요. 한동훈 공관이 결정 하루 만에 돈 봉투 의혹 김연아 공천 보류입니다. 어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금 고향 정에 전략 공천을 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공천을 보류합니다라고 비대위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연아 의원 자신의 SNS에 처음 전략 공천 받았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기쁜 만큼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승리의 순간까지 함께 가주세요라고 그저 이렇게 올렸는데 어제 보류한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의혹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불송치가 된 건데 난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 중도 아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여론 재판이 있었던 거다. 허위 보도와 여기에 따른 여론 재판이 있었을 뿐이나 좀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무슨 얘기냐. 김연아 전 의원이 당협 현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지역의 다른 시의원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연아 의원은 나 이거 무혐의 받았고 불송치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대위에서 이거 잠깐 다시 봅시다라고 한 번 제동을 걸었다라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일종의 사법 리스크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 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보는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비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공관위에서 어떻게 통과가 된 거야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 공관위에서 어떻게 통과가 된 거지 싶은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전날 공관위 브리핑에서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받은 걸 소명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아닌 이 의원, 이철규 의원이 나섰다. 이철규 의원은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 1년 반 전부터 당내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고 문제될 게 발견되지 않아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서 포함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당 징계가 이루어진 시기에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김연아 전 의원이 문제없음을 보증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김연아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보증을 했는데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제동을 걸었다. 이건 성재준 위원님. 찐윤대 한 위원장, 찐윤대 아까 저희 친한이었죠, 키워드가. 공천 주도권 경쟁인 거냐라는 게 안에 좀 내포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 보니 찐윤대라고 하는 이런 표현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작년 8월에 징계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당시 사무총장이 이철규 사무총장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이철규 의원이 먼저 의견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찐윤대 친한이다, 이런 어떤 갈등 구조로 갈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이철규 의원과 장도효 위원장 사이에서 어떤 식의 뭐라고 할까요? 토론이라고 할까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한 그리고 또 건설적인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공관위에서 결정이 된 거에 비대위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비대위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 자체는 공관위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데 공관위에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찐윤, 이철규, 친한, 장동혁. 비공개 공관위서, 경론. 공관위에 한동훈 위원장은 없지만 친한, 한동훈 위원장의 소울메이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장동혁 사무총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찐윤과 친한의 대결 아니냐. 여기 보면 비공개 공관위에서 경론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장동혁 사무총장, 앞서서 김현아 의원 관련한 거 관련해서 사실 기자들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워게임 아니에요?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오늘 아침에 한 얘기입니다. 전혀 파워게임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러 사정을 다시 한 번 재논의하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보자고 한 거지 파워게임이라는 표현을 할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좀 기사로 가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공관위에서 왜 격론을 한 것이냐, 두 사람. 보니까 김현아 전 의원 때문에 격론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길 볼까요. 부산 사상 장재원 측근 공천 두고 이 장이 밀어주는 사람 결국 당선이다. 장동혁, 윤, 호가 호의한 사람이 추천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격론이 있었다는 건데요. 여기까지 좀 읽고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장 안에서 이철규 의원은 지역 조직이 및 탄탄한 장재원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이 결국 되는 거 아니냐. 본선에서 민주당의 의석을 뺏기면 어떡하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우리가 공당인데 대통령을 호가 호의한다고 지적받아서 물러난 사람이 추천한 사람을 그냥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선을 거쳐야 된다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격론이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런 잡음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잡음이 많으면 좋겠다. 많았으면 좋겠다. 너무 조용하잖아요. 절감같이 조용해요. 잡음이 없으니까 갈등도 없고 그러니까 또 감동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철규 의원은 지금 공관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찐유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또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이번에 장동혁 사무총장은 초선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했으니까 서로 양, 어떻게 보면 개파를 대표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 쪽 얘기가 상당히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이 공천받을 때 단수 공천받을 때 저도 좀 의아했거든요. 작년에 4천만 원 선거운동 지방선거 나간 사람한테 상납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수사도 받고 또 서울시 산하에 어디 사장 내정됐다가 또 무산되기도 하고 당원권 정지도 됐었거든요. 김성태 의원은 사면 다 됐는데도 강서울에서 옛날에 딸 취업 관련해서 했다고 날렸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밀어줘서 이렇게 단수 공천이 됐지? 저는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잘 제기한 겁니다. 저는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더 해야 되고 또 부산 얘기도 장재원 의원이 유일하게 친위원 중에 자기 희생을 맨 먼저 했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을 데리다 놔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장재원 의원 측근 평통이 처장인가 하는 사람 김모 씨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로 봐도 이게 쇄신인가요? 혁신인가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격론이 좀 붙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바람을, 방향을 좀 잘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보완한다면 돌려막기 있잖아요. 여기 의원 저쪽으로 돌려막기.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선거는 지방에서 해요. 그런데 공무원식 발상으로 여기다 왔다 저기다 왔다 바둑 벗어가듯이 했다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컷오프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기존 의원들. 이런 것부터 좀 빨리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식 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에 대해서도 지금 좀 전에 1시간 반 격론을 벌인 그 건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의원들마다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토론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얘기한 걸 들었는지 건강하게 오히려 공간위가 운영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했다고요. 최창렬 교수님, 건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앞서 아까 성의원 말씀에 이번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저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장사무총장에 당연히 저렇게 얘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강남이라든지 영남 지역에 공천을 남대놓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마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 쪽과 친윤인지 찐윤인지 그쪽과 상당히 갈등이 생긴 소지가 크다고 봐요. 저런 게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저 경능이 많은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능이 많다는 건 상당히 건전한 토론이 오고 가는 건 이건 사실 이미 세력관계를 깔고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장제원 의원 직근이 공천된 거라든지 김연아 의원 공천, 전 의원 공천 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건 지금 전초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상황인데 이게 너무 잦으면 또 공천자분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건강한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친윤이나 친윤이 개입하는 공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에서 저도 아까 놀랐어요. 저는 그 말씀을 동의하는 게 김연아 전 의원이 공천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고 있나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보류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아직 중요한 지역인 강남 3구라든지 경남권 TK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면 또다시 공천자분이 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